1화가 있었어요. 패스푸드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사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랑 같이 사주잖아요. 근데 갑자기 저랑 준수씨랑 은혁씨랑 같이 갔는데 정말 자기가 먹을 햄버거 하나만 딱 사는거에요. 그럼요. 야 끝이야? 형. 각자 먹는거에요. 저희는 전혀 서운한 그런게 없었어요. 그게 당연한거였어요. 아니 이래놓고 나한테 다 사달라 그러고. 그건 형이니까. 전 이분들이 저한테 그 예정을 생각해서 정말 그 맛있고 비싼거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. 네? 뭐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하죠.